기본적으로 워키시트의 눈금선은 인쇄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쇄밀이보기 또 인쇄 바로가 익히는 컨트롤 플러스 F2에요. F2 컨트롤 플러스 F2 그 다음에 인쇄밀이보기 인쇄에서 여백 표시를 선택한 경우에 마우스로 여백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가능합니다.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탭에서 인쇄를 눌러도 되고요. 인쇄버튼을 누르면 인쇄밀이보기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방금 전에 배운 대로 F2를 누르겠습니다. 인쇄밀이보기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 들어가게 되면요. 시트 탭에서 지금 눈금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눈금선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눈금선도 인쇄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갈까요? 이번에는 시트 탭에서 흑백으로 그럼 뭐예요? 흑백으로 인쇄됩니다. 흑백으로. 이렇게 흑백으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인쇄. 간단하게 인쇄는 뭐냐면 그래핑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스마일 원하고 차트가 없어지잖아요. 눈금선도 없어지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트 탭에서 간단하게 인쇄라는 거는 그래핑 요소를 인쇄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트 탭에서 행렬 머리글. 행렬 머리글을 선택하면 여기 행렬 머리글이 나타나요. 보세요. A열, B열, C열, 1, 2, 3, 4.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 여백. 여백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백이 나타나는데. 이 여백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셀의 너비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셀의 너비를 조정하게 되면. 지금 여기도 시트에서도 너비가 조절이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또 조심하실 게 있죠. 뭐냐면 너비는 조절이 되는데 높이는 조절이 안 돼요. 그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서 간단하게 인쇄 항보. 차트나 도형, 테두리 등의 그래핑 요소를 갖다가 인쇄하지 않는다. 그게 간단하게 인쇄.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셀 구분선은 기본적으로 인쇄되지 않는다.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인쇄하려면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서 눈금선을 갖다가 선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내용인데요. 얘는 시험을 떠나서라도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요긴하게 사용되는 기능이니까요. 모든 자료를 한 장에 인쇄하는 방법. 자동 맞춤을 선택하고 용지, 너비, 높이를 각각 1로 설정하게 되면 모든 자료가 한 장에 인쇄가 됩니다.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페이지 나눈 걸 미리 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페이지 구분선과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마우스로 구분선을 끌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수동으로. 사람이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는 실선으로 표시가 돼요. 파란색 실선이고 연결되는 선이잖아요. 실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만들어진 선은 파선이에요. 파선은 뭐야? 점선. 파란색의 점선. 자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동은 파선. 그 다음에 수동으로 만들어진 거는 실선, 수실 이렇게. 페이지 레이아웃 탭의 페이지 설정에서 대화상자 표시 아이콘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나서 페이지 설정의 이 페이지 탭에서 용지 방향. 가로냐 세로냐 용지 방향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율. 확대 축소 배율. 100%잖아요. 지금요. 이 배율은 10%에서 400%까지예요. 10%에서 400%까지. 숫자적인 개념. 시험지에서 잘 나오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10%에서 400%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모든 내용을 한 페이지에 인쇄하는 거. 바로 이 자동 맞춤을 선택하고 용지 너비와 높이를 각각 1, 1로 지정하게 되면 모든 내용이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된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거 시험지에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온 김에 보겠습니다. 여백. 페이지 설정의 여백에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의 여백 탭에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도 가능해요. 가로, 세로. 이것도 아시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트. 시트에서 인쇄 영역. 인쇄 영역 설정 가능하고. 바모칼 행, 열.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눈금선, 흑백으로 간단하게 인쇄, 행열, 머리글. 그 다음에 메모에 관한 부분도 메모를 시트 끝에 할 거냐. 시트에 표시된 대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셀 오류 표시 여부도 바로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의 나누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현재 셀을 기준으로 왼쪽, 위쪽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누기, 페이지, 왼쪽, 위쪽으로. 그리고 나서 보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만든 건 어떻게 된다. 파란색의 실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도 가능해요. 살펴본 대로 그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엑셀이 만들어준 거는 어떻게 된다. 지금 여기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제거. 그 다음에 나누기 또 제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점선이 보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엑셀이 만든 거거든요. 보세요. 사용자가 만든 거는 실선. 그 다음에 엑셀이 자동적으로 만든 거는 이렇게 파선 형태로 나타나요.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신경 쓰시고요. 페이지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는 말 그대로 인쇄할 수 있도록. 페이지 단위로 나누는 구분선. 그리고 용지 크기라든가 여백 설정, 배율. 그 다음에 사용자가 삽입한 수동 페이지 나누기 위치 등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컨트롤 플러스 F2. 기억나시죠? 인쇄 미리 보기에 페이지 설정을 들어갔을 때 조심하실 게 있죠?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탭에서 인쇄 영역이라든가 반복할 행, 반복할 열. 얘네들은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언제? 인쇄 미리 보기에서의 페이지 설정의 시트탭이에요. 인쇄 영역이라든가 반복할 행, 반복할 열은 비활성. 쓸 수 없게끔 된다라는 거죠. 반전돼서. 자주 출제되는 오답 질문 가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탭에서 간단하게 인쇄를 선택하게 되면 셀의 테두리를 포함해서 인쇄할 수 있다. 간단하게 인쇄라는 건 뭐예요? 테두리나 그래픽 등을 생략하고 데이터만 인쇄한다. 이거 시험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간단하게 인쇄라는 건 그래픽 요소를 생략하겠다라는 거예요.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창의 창 그룹,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창 그룹에 가게 되면 모드 정렬이 있거든요. 이 모드 정렬이라는 건 뭐냐면 통합 문서를 바둑판, 계단, 가로, 세로 네 가지 형태로 배열해주는 기능이에요. 모드 정렬. 그 다음에 숨기기 같은 경우는 현재 활성화된 통합 문서 창을 보이지 않게 숨기는 기능이에요. 단어가 갖는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누기. 나누기 같은 경우는 워크시트를 최대 네 개의 창으로 쪼갠다. 그래서 최대 네 개까지 숫자적인 개념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부분을 한 부분에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나누기다라는 거죠. 문서의 확대, 축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10%에서 400까지 가능합니다.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의 확대, 축소는 말 그대로 단지 화면에서의 보이는 확대, 축소다라는 거고 당연히 인쇄 시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뻥을 잘 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단추, 그 스크롤을 갖다가 위로 올리면 화면이 확대되고요. 아래로 내리면 화면이 축소돼요. 틀 고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틀을 고정시키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데이터 양이 많았을 때 특정한 범위의 열이나 특정한 범위의 행을 갖다가 고정시키고 싶어요. 이게 바로 틀 고정입니다. 픽스시키는 거죠. 그래서 셀 포인트의 포인트 이동과 상관없이 화면에 항상 특정한 범위의 열 행이 표시가 되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틀 고정입니다. 그리고 시트가 보호되었거나 셀 편집 상태에서는 틀 고정을 실행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엑셀 기능이 버전 업됨으로 해서 시트가 보호되었을 때도 이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빼버리고 셀 편집 상태에서 FE를 눌렀을 때 뜻해요. FE 눌렀을 때 틀 고정 자체가 반전되기 때문에 틀 고정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 편집 상태에서는 틀 고정을 실행할 수 없음 이거 하나만 좀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오답 지문 새 창을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빈 통합 문서가 표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동시에 여러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문서를 다른 창에서 열어버리는 게 바로 새 창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확대 축소 배율을 갖다 적용하게 되면 통합 문서의 모든 시트에 적용이 된다라고 뻥을 치거든요. 그게 아니고 통합 문서의 해당 시트에만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거 확대 축소 배율 같은 경우는 확대 축소 배율은 통합 문서의 모든 시트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통합 문서의 해당 시트에만 적용된다라는 거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